너무 크다 수빈아 괜찮아 가다 하고 상체 움직이면서 오면 받아 치고 가까운 거리 나오면 먼저 쳐 팍 당기고 예측에 보고 칠라 하지마 그래 감각적으로 예측을 해 급하다 급하다 천천히 니 딱 리듬을 타봐 대회 너무 굉장히 크잖아 고개 숙여 기다리지만 먼저 가볍게 숙소 맞춘다 생각하면서 스톱 스톱 글러브 크게 칠라 하지만 자세 낮춰 가까울 때 고개 숙이고 살짝 낮춰 짧게 짧게 쳐 다리 밸런스 잡아라 수빈아 너무 크다 주먹을 만들어 가는게 필요해 너무 진짜로 칠라 하지 말고 톡톡톡 치면서 제일 발령하고 톡톡 던지고 크게만 칠라 하지 말고 톡톡 톡톡 고개 숙이고 조개는 안 나온다 수빈이는 연타를 만들어 가야지 크게만 칠라 하지 말고 가볍게 톡톡톡 쳐봐 얇게 얇게 엎어 얇게 짧게 엎어 자세 낮추고 주먹내야지 주먹내야지 자리싸면서 주먹내야지 주먹이 안나오니까 걸리잖아 크게 치지 말고 얇게 어디 조심 짧게 짧게 나와야 돼 붙어있을 때 너무 크게 칠라 하지마 omega omega engaged 브레이크 아마도 뒤집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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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뒤집어! 실패! 그래 아 기다리겠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